20점 먼저 내기 오케이 The loser has to buy ice cream for everybody 와 Everybody 레이트 진영 할 수 있을까요? 5차죠? Come on, we're up V, up, it's just a joke 장난을 치고 있죠? 바로 백뒤입니다 와 와 와 와 서울이 팀 성공 이데요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 Come on, get that V 야, 부드럽게 들어갑니다, 레이트 근데 저 모자란 선글라스 쓰고 지금 게임 강한가요? 겨울이 다시 말했어 야, 이거 너무 일반 아, 제이홉한테 주면 안 되죠 제이홉한테 주면 안 되죠 바로 아, 레이트 팀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2대4 의외로 고선하고 있는 토니킹 주민이 받았어요 제이홉 파테만 안 주면 돼요 제이홉 파테만 제이홉 파테 가면 안 돼요, 제이홉 파테 제이홉 파테 가면 안 돼요 주민이 좋아요 제이홉 파테 주면 안 돼요, 제이홉 파테 제이홉 파테 주면 안 돼요 바로 뺏겼죠, 네 제이홉 파테 제이홉 파테 아, 놀래라 콘텐츠 제일 좋은 인구 말이죠 네, 슈가 형 봤습니다 아, 슈가 형 슈팅! 역시 슈가 슈팅 가드 3점 들어갑니다, 3점 신중하게 볼을 고르죠 슈가 형, 수리야 장기가 막힌이다 오, 싱가 예 아, 슈가 그리가 가면 가나요, 딱 막 와 역시 네이트 진영 진영 아, 뭐가 하나하나 했더니 야, 쏙 진영 하나야 경기 시작 전에 손에 기름이라고 붙여놔요 정국이 무리수져 카메라를 무리수져 카메라를 맞춥니다 양복으로 치면 10점인데요 추격하고 있어요 지금 19점에서 짐전하지 못하고 있는 에이트 팀 하지만 아직도 코프하고 있어도 됩니다 정국이 지금 심기가 불편합니다 황금 막는 게 말이죠 1,2,3,4 1,2,3 10,2,3,4 재영이 1점만 넘으면 돼요 1,2,3 아 좋습니다 안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정국이 지금 지쳤어요 난 지금 지쳤어요 땡벌 땡벌이 되더라도 지금 한 점을 넣고 땡벌을 계속 부탁합니다 재영이 넣었나요? 재영이 넣었나요? 재영! 재영! 재영이 다 작년하니 나네 19대18 결정전이 곧 여기서 넣었나요 여기서 넣었나요 너무면 2 2 3 4 아 아 저울이 뭔가요 이게 저울이 팀 이겼으면 10.2 19대4였거든요 19대4였는데 19대20이 됐어요 안녕!